네 고맙습니다.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. 유. 안 보이네. 그 다음 대표 소리. 우. 힘 빠졌어. 여기서는 어소리. 그럼 A가 무슨 소리 냈죠? 에 소리 냈죠. A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내 이름을 불러줘. 대표 소리는 두 개가 있어요. 에. 아. 에. 아. 그 다음에 힘 빠졌어. 그래서 A가 내는 소리 뭐? 에이. 에. 아. 어. 뭐라고? 에이. 에. 아. 어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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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가 무슨 소리 냈죠? 에 냈죠. 이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가. 이가 내는 소리. 첫 번째. 내 이름을 불러줘. 이. 대표 소리. 에. 이거 아니야. 누가? 그 다음에 힘 빠졌어. 어. 그래서 이. 에. 어. 뭐라고? 이. 에. 어. 이가 내는 소리. 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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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어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아이가 내는 소리 뭐 아이 이 어 일근 오케이 오 오는 우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잉크 엥크 엔케이는 응크 소리냅니다 아이는 이 됐구요 그 다음 그렇지 인섹트 인섹트 오케이 여기 아이는 이가 됐고 이는 대표 소리 애가 됐어요 시티는 끝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다 그렇지 인섹트 인섹트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add add num very good bent bent 이가 애 대표 소리 됐어요 오케이 민준이 b하고 d하고 헷갈린다 민준이 어느 숙제 bd 구분하여 오기 알았어요 bd 그래서 얘는 b야 d야 d죠 dot 뭐라구요 dot dot 그렇습니까 o는 아 대표 소리 dot dot 오케이 안녕 안녕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렇죠 sad sad a가 대표 소리 a 됐어요 sad sad 그 다음 그 다음 뭐라고 mad m은 m 둘이 되죠 ok 그 다음 e가 대표 소리 n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 자 f의 대표 소리 그렇지 f는 소유 소리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r은 r 그럼 y가 문제죠 y 자 y가 되는 소리 정리해드립니다 y는 첫번째 짧은 막대기 됐습니까 짧은 막대기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볼까요 이거는 s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yes가 된다 얘는 o인데 온대 오 온대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요요가 된다 됐죠 됐습니까 이게 짧은 막대기 두번째 i 세번째 e 됐습니까 여기서는 i 됐어요 i 오케이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됐죠 fry 얘는 힘이 없어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뭐가 됐다 fry fry 그렇습니까 fry fry 아이고 글씨도 보고요 fry fry 그다음 김수현이요 네 옳지 fed fed e가 대표 소리 됐어요 그 다음 ten 옳죠 ten 옳죠 오케이 다음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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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e는 대표 소리 되고 있습니다 자 켄트도 될 수 있는데 c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c는 c가 내는 소리는 c는 뭐 여기선 c가 됐어 크가 아니고 그럼 뭘까 없어서 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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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ero Es такое no s no s o n n n n n n n n n 단 될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잠깐 보면 여기에 이가 소리가 안나죠 그래서 소리가 안나는 대신에 뭐한다 했어 얘한테 찾아가서 얘 이름 뭔지 물어본다 했지 얘 이름 뭐예요 유죠 그럼 합쳐서 보겠어요 딥 뭐라구요 led 쭉 السy카여chnet 책 다 아직 안됐죠 애책나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짝수호 들어가니까 읽기 연습 다하고 섹들연습 10개, 해주세요 пап 네 제동